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협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총평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시험 못 보는 줄 알았잖아, 그지? 아, 우리가 6평 시험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등교를 하기도 힘들었지만 시험들도 계속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시험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또 시험들에 시달리겠지만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음,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물리학원 첫 번째, 새로운 교육과정이죠. 교과서가 바뀐 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번째 평가원 시험. 평가원이 어떻게 물리학원을 출제해 주겠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은 좀 이렇게 가이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과탐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 평가원 시험이 올해 수능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육청은 평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6월과 9월에 보는 이 평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리학원 새롭게 바뀐 교과과정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일단 문항 구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물리학원 출제 문항수.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이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이잖아요. 이렇게 3개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데 제가 그 6평 전에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9, 6, 5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9, 6, 5가 출제가 됐네요. 예, 9, 6, 5 출제가 되었고 1문제 정도는 1단원에 더 나와도 될 정도로 1단원의 비중이 큰 게 이 새로운 물리학원이다 라는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여튼 예상한 대로 1단원이 9문항이 출제가 됐고 2단원 6문항, 3단원은 5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단원에 뉴턴 역학이 6문제나 출제가 됐어. 6문제 출제가 됐고 연력학이 1문제, 특수상의성이론 2개라고 봐야죠. 핵변환 부분도 사실 특수상의성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핵변환과 특수상의성이론 이렇게 2개가 상대론 쪽에서는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6문제 출제가 됐는데 자기작용이 좀 중요하죠. 자기작용이 이용되는 예가 하나 나왔는데 자성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파트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전자기유도는 또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정에서는 2단원에 자기장 파트가 좀 중요하구나. 문항수가 2문제나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고르게 5문제에 쭉 출제가 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항구성은 9.65 앞으로도 9.65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0% 이상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제 경향.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했어요. 평이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수준 또는 올해 여러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원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평이하게 중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랑 비슷하고 작년 6평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거든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쉽습니다. 알겠죠? 쉽다. 전체적으로 평이했고 뉴턴 역학이 작년까지는 3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뉴턴 역학의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문제나 출제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6문제가 나온 뉴턴 역학은 쉬운 것부터 중급 그리고 최상급 킬러 문제까지 고르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수능 볼 때까지 뉴턴 역학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게다가 또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들을 딱딱 떠올리는 이런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뭐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쉬운 문제 대비 따로 하고 중급 문제 대비 따로 하고 고난도 문제 대비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급이나 상급 문제들, 킬러 대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킬러에 대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킬러를 공부하면 쉬운 뉴턴 역학도 따라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등급이니까 나는 뉴턴 역학 킬러는 대비 안 할래. 이런 건 좀 말이 안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고난도 문제를 맞추려는 노력이 쉬운 문제를 맞추는 길이기도 하다. 알겠죠? 그래서 6문제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4페이지에 뉴턴 역학이 두 문제가 출제됐어. 4페이지에 뉴턴 역학 두 문제 그리고 특상성, 거봐 특상성 이론이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중상급 정도 수준인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헷갈리는 문제로 인식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완전히 어려운 최고 난이도 문제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특상. 그리고 점전하의 전화 판별 문제. 제가 기출 300 할 때 얘기했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이 전화 판별하는 게 기출 문제집에서 다 빠져 있다고 했어. 왜냐하면 기출 문제의 전기장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계속 나왔는데 그게 우리 고객 과정에 빠지다 보니까 그 전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뺀 거야.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그럼 내가 얘기했지. 올해는 첫 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기장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뀌거나 전기력으로 약간 수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대비를 해줘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게 그 전화 판별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출제가 4페이지에서 되었습니다. 4페이지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과학탐구는. 그리고 킬러 문항이 20번인데 가장 많이 틀린 문제죠. 용수철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나왔죠. 정확하게는 용수철과 탄성력, 용수철과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두 개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20번으로 출제가 되어서 용수철은 작년까지 안 나오다가 다시 전전교육 과정에 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새롭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새롭게 다시 들어온 용수철이 킬러 문제로 현재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평형이라든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가 게다가 또 여러분들이 속력이 가장 빠른 부분이 어딘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20번 문제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수철 파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번째로는 MRI랑 ANC. ANC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인데 문제 첫 페이지에 있죠? 소음을 제거해주는 소음을 상쇄시키는 이어폰이 있잖아요. 그런 실사례들이 좀 등장을 했잖아요. MRI 문제 따로? ANC 따로? 그렇죠? 이어폰 문제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간섭에 관련된. 우리 교육과정의 물리학이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원리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한테는 땡큐죠. 막 머리 쓴 문제 한 문제 안 나오는 대신에 아주 쉬운 실생활에 이용되는 사례의 문제가 두 문제나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자기파까지 하게 되면 세 문제나 출제가 된 거예요. 실생활에서 막 사용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특히 MRI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이 사람 몸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 몸 안에 있는 원자들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감지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초전도체로 들어가고 그런데 분명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죠.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놓쳤던 부분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 교과서에 있는 얘들은 꼭 기억을 해두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최고 5단 문항 20번입니다. 용철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그리고 4페이지에는 뉴턴 역학 2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뉴턴 역학 2개는 어려운 거 두 문제를 만들어서 4페이지에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18번도 뉴턴 역학이었죠. 이 두 문제가 많이 틀렸고. 그리고 특상성 이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좀 부족한 거야. 제 강좌에서는 개념할 때 항상 그 4가지 동시성이나 상대성에 대한 것들. 이건 꼭 기억해둬라.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쵸? 다만 별이 폭발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별이 폭발한 건 그냥 빛이 출발한 거예요. 폭발하는 모습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이 출발했다. 빛이 출발한 거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없었던. A가 관측할 때, B가 관측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P의 관성계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관성계라는 건 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정지나 또는 등속 좌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정지에 있다, 철수가. 그저 정지 좌표계에 있는 건 관성계예요. 그래서 어떤 좌표계에서 관측된 사실들을 지금까지는 관측되었다, 보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런 표현들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야. 이게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관측, 관측과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내 시계로는 그러면 내가 이런 이런 정보들을 수신을 했는데 내 시계로는 저 빛이 몇 초에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저 빛은 몇 초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철수가 보았을 때, A가 보았을 때, A가 관측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번에는 그냥 관성계에서, A에서 별이 폭발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앞으로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상의성 이론 파트는 한 번 공부해놓으면 많이 안 틀리는데 그 수준까지 도달할 때 여러분이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 5단 문항은 4페이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해줘야 돼. 이후 물리학습법, 이제 곧 7월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의 개념들을 잘 점검해야겠죠. 안 된 개념들은 인강을 따로 본다거나 또는 개념서를 다시 공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 EBS 연기교제가 이제 모두 출간이 됐습니다. 수능완성도 출간이 됐기 때문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 두 권이 우리 연기교제죠. 연기교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난도 문항에 대한 꾸준한 대비 특히 뉴턴역학 문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킬러 문제가 두 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뉴턴역학 고난도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돼. 계속 하셔야 돼요. 170일 정도 남았잖아요. 170일 정도. 170일 정도 꾸준히 하셔야 돼. 그런데 매일매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뉴턴역학 파트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달에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8월까지 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9평시험도 있잖아요. 9월달에 9월 평가원 시험도 중순에 있기 때문에 9평 준비를 해야 되겠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약점 문항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이제 자기의 약점, 자기만의 킬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학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상 문제들, 기출문제로만 계속 공부하다 오면 수능으로 가면 좀 당황스러워. 낯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예상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하면서 실전 문제 풀이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그건 물론 10월, 11월 이 정도쯤 갔을 때 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씩은 모의고사를 풀어 3, 4회 정도면 적합하거든요. 3, 4회. 1일, 1모 이런 거 하시 마시고 그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때는 실전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공부하면 된다. 자, 일단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6월 평가원 어렵게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설 강의는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거기서 만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문제,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